여러분, 교재 25페이지의 인문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인문적 특성을 보시면 저번주에 배우셨던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인문적 특성 중에 인문적 특성은 우리가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 토지인데 자연물인 토지에 인간이 개입을 해요. 우리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인문적 특성이라는 것은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 준 특성을 인문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우선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용도가 다양해요. 여러분, 우리 김치 냉장고 하면 용도가 뭐예요? 한 개를 가지고 있죠? 뭐 김치, 우리 옛날 김치 독인가? 땅에 물었을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아요. 용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다양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임업용 용도가 다양한데 그러면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최유쇼 이용이라고 해요. 우리 저번째 배우셨던 최유쇼 이용. 그래서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최유쇼 이용에 있어서의 성립의 근거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용도의 전환. 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도 있고 또 주상복합건물처럼 용도가 뭐예요? 병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는 게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저번째 우리 배우셨던 용어 중에 후보지에서 배웠던 용어 중에 뭐가 있죠?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 후보지 배울 때. 이행지 배울 때 또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용도의 이행. 후보지 이행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이나 이행을 가능케 해요. 용도의 다양성. 또 용도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용도의 다양성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많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최유효이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능을 가지는 게 바로 우리가 병합. 병합을 우리는 합병이라고도 하죠. 병합. 병합은 합병이라고도 해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합은 합병. 합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어진 필지를 필지를 인접 필지와 묶어보라고 합병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주어진 필지를 분할해요. 분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합병 분할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라든지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토지를 우리는 자유로이 합병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할하면 어떻게 해요? 이용 못하죠. 그렇지만 토지는 이용할 수 있어요, 분할해서. 특히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런 게 있었거든요. 토지를 분할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 분양권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한 평의 토지 내에 3.3제곱미터 토지 내에 사람이 지분이 20명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분양권을 줘야지. 그러다 보면 수익성이 있어요, 건설업체? 한 필지가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뭐 한다? 그래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몇 평? 7평 이상이 되어야 분양권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분할을 해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적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딱 떼보면 여러분이 떼면 여기 뭐죠? 우리가 네이저 프린트로 뽑아요. 뽑으면 가져옵니다. 가져옵니다.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떼어온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아니,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점이 뭡니까? 물어봐. 그러면 떼어온 사람이요. 이거 프린트 뽑으면서 잉크가 묻은 거 아닙니까, 형이? 네이저인데 그래서 확대 한번 해보세요. 확대를 확대를 딱 해보니까 점이 쫙쫙 들어갔는데 무슨 점이 이렇게 많아요, 물어봐. 그럼 왜 내한테 묻습니까?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중개업을 하는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 지분입니다. 한번 세볼까요? 21명의 이 땅에 지분이 있습니다. 이거 수익성이 없습니다. 사기입니다. 턱어버리지. 인천에 SK 아파트였는데 그것 때문에 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만큼 사기가 많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떼어서. 집으로 일이 많은데 그거 살 겁니까? 묻지. 그래서 그 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점이 지분이에요, 지분. 그 땅 내에 여러 사람이 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은 왜 찍었는지 그건 몰라요. 지분이 있다는 건데. 오늘 하나 배웠네요. 지분을 점으로 찍어버린 거예요? 하나 배운 거야. 지분을 점으로 이렇게 찍어요? 아니, 그거 들어가면 점이 나오지. 그런 것도 이제 알아둬야지. 그래서 그런 거 모르면 나중에 거래할 때 큰 사고가 나요. 중개업소 책임 묻지. 그러니까 그게 왜 점인지 그걸 알아야지. 재개발할 때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합병을 하면 1억, 1억당 합병해서 3억이 될 수도 있고요. 1억, 1억 합병을 했는데 1억 5천만 원 될 수도 있어요. 합병 시의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또 분할을 했을 때 가치가 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 분할을 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가치가 항상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토지는 지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어요.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지만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요인, 그리고 경제적 환경 요인, 그리고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사회적, 우리가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있어서의 뭐라고 한다?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환경 요인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하면 그 공장이 있던 지역의 이전에 비해서 쾌적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산에 있어서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죠? 조만간 다. 그러면 다 이전하면 그 용산, 미군부대 부지는 뭐 할까요? 그 막 땅, 땅. 비싼 땅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뭘로 활용한다고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고. 용산 국제 업무 부지도 활용하고 여기 나오다가. 일정 그 땅의 일정 부분은 용산의 무슨 공원. 서울의 공원이 적다 보니까 도심의 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용산 부근에 공원을 만들면 주변의 아파트, 주상복합 지었던 아파트를 위에서 보면 좋지. 가시가 오르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그런 게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그러면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은 예를 들어서 교통체계가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교통체계 변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구호선 전체 끝이 어디인지 아세요? 구호선. 구호선 지금 전철을 타고 가시면 끝이 종합운동장이에요. 종합운동장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공사하고 있잖아요. 송파 연결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호선 저희들이 강의하기 전에는 종합운동장까지 아니고 신논현까지였거든요. 옛날에 강남에 강의할 때는 신논현까지인데 그래서 구호선 연결되면 그 역사 부근에 지금 돈 있는 분은 경매를 통해서 다세대주택이라도 받아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받으면 나중에 두 배 이상 가치가 된다. 우리는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가 해서 가서 사요. 그런데 또 2, 3년 뒤에 가니까 두 배가 아니라 지금 두 배, 반이 아예 세 배 뛰었어. 왜?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임대도 오르고. 그게 뭐 경제적 위치야. 교통체계가 변경되는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종합운동장에서 연결되잖아요,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역사 분해 가서 사면 돼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쟤들은 대출받는데 제약이 있어서 정장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하면 제약이 있어요. 많이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돈이 되는 거예요. 한 3년 묶여두면 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경제적 위치. 교통체계가 중요해. 특히 우리 서울 수도권 전철역, 역사 부분. 아직 안 늦었거든요. 그것만 알아도 오늘 공부한 거 다 됐어, 사실. 지금 행정적 위치, 가변성. 이거는 특히 정부 바뀔 때 중요하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 아시죠? 이게 해제가 된다. 그러면 가격이 개발 안 되다가 개발되겠죠.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행정적 위치, 가변성.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떻게 돼요?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가졌던 개발 제한 구역이 우리 주거 지역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줘요. 일부 풀어줬잖아요. 거의 오르지. 그러니까 행정적 위치에, 가변성에. 그래서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규제를 풀어주는 약간씩. 너무 묶어두기도 어렵고.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규제를 약간 푸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적,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요인, 경제적 환경요인, 행정적 환경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걸 가변성이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우선은 이 세 가지가 대표적 특성이고 시험 문제는요. 뭐가 나온다? 용도의 다양성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토지는 뭘로 본다? 자연. 우리 저번 주에 설명했는데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다.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렇기 때문에 유한하다. 토지에 저번 주에 배우셨던 부중성이라는 토지의 특성에서 우리는 자연 물에서의 토지는 뭐다? 유한. 유한하다. 그래서 이 유한한 토지를 대다수의 사람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이용에 있어서 그 용도상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토지에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돼요.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것은 공익이라고 해요. 공익, 공익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의 이익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유한하다 보니까. 여러분, 공급을 가능하면 그런 게 아닌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토지는 자연 물로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뭐를 강조했어요? 70년대에는 우리는 경제 그때 성장을 해야 먹고 사니까 토지의 개발이 주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80년 후반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개발보다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뭐 한다? 개발은 좀 그만하고 환경 당체에 입김이 좀 강해지죠. 그래서 개발보다는 뭐를 하자? 보존을 하자. 과거에는 이게 강했다가 최근에는 이게 강해요. 그런데 문제는 보존만 한다면 개발 안 하고 보존만 하면 경제 성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존을 하면서 개발 좀 하자. 그러니까 자연 환경과에 있어서 보존,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우리는 개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자. 이 주의가 여러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 두 개를 조화를 이루자. 조화를 이루자. 그래서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뉴스에 많이 나오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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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개발. 그러니까 환경, 신화란 말에서 그러거든요. 환경, 신화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 신화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 그러니까 보존도 하면서 개발도 하자. 이 얘기죠.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우리는 개발을 추진하자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많이 나오거든요, 뉴스신문에. 지속, 가능한 개발. 자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배웠지만 공간은 토지의 특성 중 영속선이죠.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속성의 특성인데 여기 배운 게 있죠? 저번 주 이 그림 한번 배우셨는데. 지구의 중심이고 지표상의 택지, 계곡과 관련돼서 이해되는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 이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이 공간을 우리는 지중 공간. 지표상의 주택이나 건물 등 기타 공중을 향하여 영장되는 일정한 높이에서의 공간을 공중 공간이라고 하는데. 2차원적인 평면 공간에 지중 공중을 더해주면 이게 몇 차원? 3차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22회, 5년 전에 이거 3차원으로 출제했어요. 3차원의 공간이면서 무슨 공간? 입체 공간이다. 3차원의 공간이면서 입체 공간의 개념을 가집니다. 3차원의 공간이면서 입체 공간. 그래서 저번 주에 배운 게 공간으로서는 우리 민법 제212조를 배우셨어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인데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표권과 또 지중 공간을 이용하거나 토지 소유권자에 있어서의 토지 구역상의 지하에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하권이고. 그리고 또 토지 소유권자에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죠? 공중권. 그래서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토지 가격이 평당인 2천만 원이다. 그 말은 수평 공간의 가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중 공간의 가격, 공중 공간의 가격. 이 세 가지 가격을 다 더해 준 게 토지 가격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은 이러한 개개의 공간 가격을 다 뭐 해 준 거? 더해 준 거. 더해 준 것을 전문용어로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냐면 총화. 총화는 다 더해 준 걸 말해요. 총화. 27페이지에 위에서 여섯 번째인가 총화가 나오죠. 총화를 다 더해 준 거. 말의 의미를 안 해야 돼요. 총화는 다 더해 준 거. 그래서 이걸 공간 배우셨고요. 세 번째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거든요. 그 고정된 토지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지역에 뭐를 구성한다? 환경을 구성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우리가 전체고 환경을 구성하는 부동산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환경은 인간이 행위를 하는 부동산 활동을 지배를 하고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형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느 지역을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 짓는다 하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 들어봤죠? 환경 영향 평가. 거기다 또 뭐든 말하는 요즘에 교통 영향 평가도 또 받고 자동차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나오고 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돼 있잖아요. 위치로서의 부동산인데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바로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는 부동산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위치의 유용성이 부동산의 가치, 위치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위치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가끔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첫째도 목, 둘째도 목, 셋째도 목이라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 목이 위치야. 위치가 유리한 거예요. 그 목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어디서 상가, 점포. 목이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위치야. 왜 목이라고 얘기하는지 몰라. 옛날부터 우리 보면 하나의 관행인데 위치란 말을 왜 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 목이 위치가 좋다 이런 말을 안 하고요. 목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이 날까, 목이 왜 좀 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식당 같은 데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교수님들이 종로에서 강의, 강남에서도 많이 했지만 가보면 종로 같은 데 가보면 종로, 종각이거든요. 옛날에 학원 강의했던 곳이 종각인데 종각에서 어디죠? 일로선 저에서 내려가는 쪽에 보고 교보문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보면 진짜 손님이 낮에 12시 줄 서서 있는 곳이 있어요. 김밥집인데. 잠깐, 맛있어. 그런데 그 김밥집이 작아요. 작아서 돈이 진짜 되잖아요. 줄 서니까 얼마나. 그래서 미리 포장해서 가져간 삶이 있고 거기서 안 와서 드신 분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장사가 되니까 인접 점포를 합병을 했어요. 합병. 합병. 인접 점포를 합병해서 점포를 어떻게? 튀운 거야. 좁은 점포를 장사에서 하니까 딱 튀운 거야. 옆에 점포 합병해서. 그럼 크죠? 손님들도 많이 올 것 같죠? 안 옵니다. 왜냐? 그게 뭐 하면 좁을 때는 사람 줄 서서 그러니까 저기 궁금해. 저기 뭐 맛이 있나. 그래서 저희도 줄 서. 줄 서. 그런데 전부 튀었더니 손님이 줄 안 서잖아요. 들어가고 먹고 가져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주인이 바뀌었나? 주방장이 바뀌었나? 우퇴해서 손님이 줄 안 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튀었더니 임두로는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비싸잖아요, 임두로가. 많이 낸는데 손님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야. 줄 안 서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튀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게 좁은 점포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종로 가면 지하에 사람, 한 사람 들어갈 구멍이야. 딱 들어가, 머리 숙이면서 딱 들어가는데 안에 약간 점포, 이런 게 한 7개가 있는데 손님이 줄 서서 이렇게 막 먹어. 그런데 얘기 못합니다. 얘기하면 경고입니다. 빨리 먹고 나가서 주는 게 예의야. 줄 서서요? 줄 서서요? 얘기 못해요. 그런데 손님이 줄 서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점포가 지상까지 해서 지하거든요. 넓게 하면 손님 없어.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지만 중격을 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넓힌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목이 중요하다, 위치. 그런데 위치인데 우선 위치를 공부할 때는 항상 우리 용어를 주셔야 돼. 근접. 여러분, 근접이라는 말 알죠? 근접하면 뭐야? 아, 가깝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접. 한자로 근접인데 가까워요. 그러면 실제, 실제 이거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는 게 근접성이야. 그런데 문제는 실제 가까운 거리인데 이거와 뭐는 다르다? 접근성이라는 용어는 다르다. 아, 근접, 접근? 말만 바뀌었는데? 이건 다르지. 근접은 실제 가까운 거리지만 이거는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더 포함해. 넓은 개념이야. 이건 실제 가까운 거리지만 그것까지 더 포함해서 더 넓은 개념. 그래서 어떤 목적물이 있거든요.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여러분이 심리적, 마음 심리적, 실제 거리, 거리적, 비용 문제, 경제적, 경제적, 또 시간. 어느 정도 거리는 시간적으로 측정되는 게 접근성이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시간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전철 타면 급행 말고 얼마 걸려요? 우리 주안 말고 주안하고 부평 중간에 GM이 있거든요. GM 자동차. 태우 옛날 거기까지 여기서 가려면 급행 말고 가면 한 40분 걸려요. 전철로. 전철로. 또 대기하기 기다리고 이런 거 하면 한 5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용산에서 KTX 타면 천안까지 천안, 아산까지 20분이면 가요. 그러면 거리는 어디가 더 멀어요? 실제 거리는? 천안이 더 멀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저희는 가면 한 시간이야. 또 거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인천의 집을 구하기보다는 천안, 불 땅에 구해요. 불 땅에서 거기까지 10분이거든요. 차 물면은. 아산역. 그러니까 가격은 그럼 어디가 비쌀까요? 그럼 주택 가격은? 인천의 집이 아니야. 천안, 불 땅이 더 비싸요. 인천은 오르지를 안 해. 왜 오르지 않을까요? 조사를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대답이 황당했어. 옛날에 조사한 결과 12년 전에 황당한 게 032와 02의 차이래. 황당한 거야. 아, 032와 02 차이가 뭐? 그것도 주택. 나중에 그래서 부동산 가면 한번 그런 게 가보는 게 좋은 건데 여러분, 여기 전철 타고 쭉 가다 보면 오류역에 있어요. 오류역. 오류역 내려서 한 10, 우리가 뭐. 얘기하면서 가면 10분. 빨리 그러면 7분. 딱 그러면 오류역 가다가 내려서 가다가 오른쪽 가면 빠지는 길 있고 저쪽 부천, 인천 가는 길이 있어요. 딱 빠지는 길 보면 옆에 리빙티비가 있어요. 우리 옛날 철령사인데 빠지는 길을 앞에 건너본 삼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삼천리 공장이야. 석탄 공장. 영탄. 영탄 공장. 그런데 문제는 영탄 공장은 여기 난리잖아요. 난리면 아까 그게 뭐야. 문을 못 열어. 빨래 하면 분진이 날아오고 또 여러분 호흡에도 안 좋고 공장에 이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삼천리가 이전을 해서 거기 뭐가 아파트도 삼천리 아파트.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걸 잘 봐야 돼. 삼천리 아파트인데 거기 중요한 건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이쪽은 서울이고요. 이쪽은 경기도 부천이야. 아파트가 그거 보면 그런데 아파트 동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몇 동?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한 개 동은 서울이고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은 부천이야. 그런데 분양할 때는 똑같은 가격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평당 800에 분양을 했어. 똑같은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평당 800만 원 분양을 했지만 분양하고 입주했잖아요. 입주했을 때 가치는 달라죠. 왜? 여기는 031이고 여기는 02이야. 031이야. 그런데 여기는 분양을 800 받았잖아요. 그럼 입주했는데 평당 1000만 원 됐지만 여기는 서울은 입주했는데 평당 800 분양을 받았지만 입주 딱 하고 났더니 평당 1000만 원 이래. 같은 삼천리인데. 주소가 다른 거야. 하나는 서울이고 하나는 경기도 부천이야. 왜? 학군도 다르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걸 잘 봐야 돼. 분양 받을 때. 그럼 이런 게 또 있는 곳이 또 어린 줄 아세요? 위례신도시예요. 위례신도시가요. 가보면 알겠지만 위례신도시 보면요. 하나는 서울 송파구예요. 또 하나는 하남이에요. 또 하나는 성남이에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잘 받아야 돼. 주소 떼봐야 돼. 몇 동이 이거는 어느. 아니 아파트 똑같은 돈을 주고 분양받았는데. 왜 나 자식이 하남에 가야 되느냐. 송파. 잠시 후에 학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로 가격이 입주하고 나서요. 가격이 얼마 차이 있어? 2억에 3억 차이가 나고. 똑같이 분양받았지. 어린이 높다. 당연히 석 높지. 학군. 학군. 거기 하남의 학굴이 뭐 좋아? 학교. 성남 거기 성남 그 학군은 제일 안 좋은 곳이야. 옛날 가장 저소득이 살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학군끼만 그래. 그러니까 분양받아서 잘 봐야 돼. 분양받아서 이게 어느 지역인가. 이런 걸 떼봐야 돼. 경계선상에 있을 때는. 위례. 아까 삼철 얘기했죠. 위례 이런 것도. 분양 가격은 똑같지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같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접근성. 그래서 어떤 물건과의 실제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무슨 거리냐 하면 우리는 어떤 물건과의 있어서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상대적 거리. 그러니까 실제 가까운 거리를 의미하는 게 실제 거리뿐만 아니라 아까 심리적 거리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한 똑같은 천안과 인천이지만 심리적으로 어디가 더 가깝다? 천안이 더 가까워서 가격이 더 비싸요. 여의도 출근하는 데서 35분, 40분 들어오니까. 인천에서 들어오면 한 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심리적 거리. 그리고 또 있죠. 교통수단의 차이. 버스, 전철, 또 택시 이런 게 자가용 이런 게 있어요. 교통수단의 차이에 따라서 또 거리 개념이 달라져요. 이것이 시간 거리야. 시간 거리. 시간 거리. 여러분, 우리 80년대 생각 한번 돌려볼까요? 80년대에 여러분이 양재역 돌려볼까요? 80년대 양재역, 잠실역. 80년, 지금 30년 넘었죠. 35년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양재역, 잠실역이 그때 뭐였을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거기 주공아파트 짓고 잠실은 주공. 그런데 그때 미분양도 많았고요. 그때 미분양도 많았어요. 목동도 마찬가지지만은. 목동, 주공도.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개발 초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롯데백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30년 가까이 지나고 나보니 지금은 도시의 뭘로? 핵심으로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양재, 거기 시외버스 중간 기착지였어. 양재. 그때는 포장도 안 됐어요. 울퉁불퉁해서 갔어, 상남까지. 뭐라. 그때 그 양재땅 샀으면 여러 번 재벌 됐을 텐데. 35년 전에. 그런데 35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30년 지나면 도시의 핵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도시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봐야 돼. 어느 지역이 개발되면 도시가 성장하면 어느 정도 성장될 거냐. 내는 돈을 못 벌지만 내가 투자해 놓으면 우리 누가 잘 살라? 자식. 30년 지내서. 땅 하나 사두고 놔두면 돼요. 그때 땅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당 10만 원도 안 됐어요. 그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거기가. 풀면서 계속 개발되면서 그렇게 개발된 거죠. 경원대학교 지금 이길려분이 인수해서 경원대학교가 무슨 데야?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경원대학교가. 그 옆에 다 개발벨트 했거든요. 다 풀면서 아파트 주택 들어섰잖아요, 다. 그 뒤에 위례 신도시 들고 살고. 그게 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중에는 다 풀려요, 도시가 성장하면. 아직도 안 늦었거든요. 아직도 안 늦었어. 그러면 성장하는 도시가 어디냐. 아까 제가 보면 유리 경원대학교이면 또 어디 대학교 옆에 가서 있으면 대학교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대학교 들어가겠지. 교육시설이니까. 들어가면 학생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는 게 있어야 돼요. 라면을 먹어야 되니까요. 학교는 다 안 돼요. 그럼 밖에 나서 먹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떻게 기숙사가 안 돼요. 그럼 또 뭐를 해야 돼? 자취를 하든지 하니까 주변 상권이 계속 원룸이 생기고 식당도 생기겠죠.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 생겨요? 안 되지. 풀어줘야지. 그래서 뛰는 거야.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대학교가 들어간다 하면 묻지 말고 가서 옆에 가서 땅을 사야 되는 거야. 왜? 20년에 돈을 버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돈 번 곳이 어디냐. 밀양 대학교야. 밀양 대학교. 밀양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개발 제한 구역이야. 했다가 땅을 넓게 산 거야. 학교는 좁은데 땅을 엄청 넓게 사놓고 나중에 학생들 때문에 풀어달라고. 안 풀어줄 수 없지. 뭐야. 대학교는 그래서 땅으로 돈 버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돈 번 곳이 어디냐. 한양 대학교야. 땅 갖고. 그러니까 대학교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버니까 어떻게 돼요. 중앙대학교가 안성에 있잖아요. 안성에서 야 우리 왜 안성에 있느냐. 그래서 어디 가자. 수도권 가자. 어디 개발 제한 구역에. 교육시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그때 당시 98%가 어디냐. 한암이에요. 한암에 가자. 그래서 한암에 간다 하니까 안성 난리한 거야. 대학 가면 상권 죽지 자기들. 한암에서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 중앙대.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앙대 무슨 사건 때문에 중간에 허지부지했는데 옮겨 갈긴 갈 거예요. 그런데 또 요즘 땅 문제 때문에 또 문제 생긴 곳이 있어. 어린 줄 아세요? 땅 문제 때문에. 여기 서강대학교. 어디 남양주? 거기 전철역 앞에 서강대 부지가 있어요. 서강대학교. 그런데 거기 지금 재단하고 싸우잖아요. 이사, 총장은 가자. 가야 된다. 그런데 이사는 왜 가야 되느냐. 여기 뭐야. 땅을 보는 시각의 차이. 그 재단이 다 청주교 그쪽 뭐잖아요. 신부들. 신부들은 몰라. 기도만 열심히 할 뿐이지. 그래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 학교가 너무 좁잖아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서울은 대학원. 대학은 어디? 남양주. 덕소. 가야 된다. 카페 가보세요. 물어보고. 여기가 서강대 부지입니다. 여기 다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싸워서 총장 사표 내고 날랐잖아요. 서강대가. 그 땅 때문에. 학교 이전 문제 때문에. 네. 그 이전에? 가지요. 학생 다 가야 되는데. 그 재단만 지금 노후하고 있어서 재단에서 오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장이 배수진 전체에 사표해서 딱 쓴 거야. 그리고 어디? 바트 칸에. 재단 바꿔달라. 이거 웃긴 사람들이 다. 학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반대만 한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앞으로 부동산 할 때는 대학 중요하다. 그런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절대적 거리가 아니라 무슨 거리? 상대적 거리. 그런데 문제는요. 접근성이 좋으면요. 접근성이 좋다. 그럼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좋다는 얘기잖아요. 좋으면은 가격이 비싸요. 비싼데 중요한 건 항상 비싼 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 그 예를 보면 접근성의 특징을 보면요. 예외가 뭐냐. 그 예를 들면 접근성이 좋으면요. 입지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데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접근의 대상 물건.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 혐오, 공해의 대상 물건이라면 오히려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해요. 그러면 위험의 대상 물건 하면 대표적으로 가스, 충전소, 변전소 이런 거고. 혐오의 대상 물건 하면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공해의 대상 물건, 다효신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거. 들어서면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서현 분당에 가면 서현이라고 했어요. 서현. 분당선 타고 가면 서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그 서현이 진짜 분당에서 제일 번화가인데. 그럼 그 서현에 옛날 아파트 짓기 전에, 아파트 짓기 전에 그렇잖아요. 택지 조성을 해서 여기는 뭐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혐오의 대상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뭐냐 하면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하니까 뭔지 모르죠. 환경사업소 하니까 좋은 건 줄 알아. 왜? 말을 바꿨거든요. 말이 안 좋은 사람들만.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사업소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서현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인구 규모가 안 되니까 그걸 갖고는 기존 시설 갖고 된다. 그런데 인구 규모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그게 서현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시설을 먼저 짓고 나서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약간 약간 가동을 하고 아파트 분양을 했어야 하는데 아파트 분양을 해서 한 20년 지나다가 어떻게 그래요? 시설을 지으면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미리 20년 전에 확정된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통합니까? 땅은 있는데 옛날에. 확보한 땅이 있으잖아요.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택지 출송할 때 주거용, 공공용을 딱 정해놓고 분양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돈이 한 10년쯤 됐어요. 그때 당시 17억입니다. 17억이라는 돈을 해서 시설을 준공했어요. 중공에서 한 번 가동도 못하고 데모 막 하잖아요. 그때 시장이 어떻게 이래요?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래요? 한 번 가동 못하고 17억 들어놓고 가동하지 못하고 그거 어떻게 이래요? 시설 없애버렸잖아요. 이전에 가야 되겠다. 우리 정치 역량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 번 가동 못해. 아니, 그럼 뭐하러 만들었어? 한 번 가동도 못했어. 그런 게 많아요. 한 번 가동도 못하고. 아까 했지만 그런 게 들어오면 부동산 주변 가치가 떨어진다. 주민들은 밖으로 얘기하는 건 진짜 어떻게 이래요? 좋은 얘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직접 재산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아, 공공주택 지혜야죠? 아, 진짜 지혜됩니다. 막 데모하다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 하면 자기 동네들은 머리 뜯고 개쌍 반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자기 동네들은 반대야. 아니, 밖으로 얘기할 때는 오케이 가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여러분 주택 가까이 버스 정류장, 시장, 할인점, 백화점, 학교, 공원 등이 가까이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생활의 편리성도 좋고 쾌적성도 좋고.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주택이 접근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시장 안에 주택이 있는 거예요. 시장 안에. 시장 안에 주택이 있으면 시장 내에 각종 소음. 사람들이 많잖아요, 소음. 쓰레기, 악취. 악취 많잖아요. 나중에 시장 끝나고 보세요. 거기 쓰레기 모아는 악취가 엄청. 악취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면 거리가 가까우면 접근성이 좋아요, 실제. 실제 거리가 가까우면 접근성이 좋지. 그런데 거리는 가까워요. 이렇게 가까운데 멀리 우회를 해야 돼. 쭉 우회. 일방통행으로 우회를 해서 돌아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대표적인 것이 어느 줄 알아요? 저희 가면, 저는 그쪽 가면 차를 안 몰고 가. 가면 사고 날, 우리 초보자들은 사고 나게 알맞아. 일방통행 왜 그리 많은지 막 빙빙 돌아. 대표적인가 어디냐? 목동이야, 목동. 한번 가보세요. 열받아. 일방통행 많아서. 잘못 들어가면 우리 모르잖아요. 그 사람 다 알겠지만 밤에 또 보이겠어, 그거. 요즘에 그래도 네이비가 있으니까 그건 좀 나오는데. 옛날에 보여요, 그 길이 일방통행인지 아닌지. 그거 보다가, 옆에 보다가 초보자들 사람들이 사고 나기 딱 알맞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서울은 일방통행 길이 많아요. 지방에 보다. 지방에 일방통행이 없어. 그래서 들어가면 먼저 인자야. 골목길도. 그런데 우리 서울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가깝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만 있어요. 그럼 이러면 우리 할인점 한번 볼까요? 할인점 보면 주차장 어디 있어요? 할인점. 홈플러스 이런데. 그 건물 내에 있죠? 건물 내에 있어야 해요. 왜? 소비자가 와서 일주일치, 한 달치 물건을 카트기에서 집어넣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주차장이 거기 없고 밖에 원거리에 있으면 카트기 들고 가는 것도 짜증 나고요. 물건 못 사요. 그러면 할인점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주차장이 원거리에 있으면 안 돼. 그 건물 내에 있어야 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성 고려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은 또 용도가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이나 가치가 달라져요. 특히 우리 계론에서 공부할 때는 주거용, 또 뭐죠? 상업용, 또 뭐가 있어요? 공업용. 그럼 주거용 주택은 여러분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린 주택을 소유를 했어요. 그럼 거기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생활하면서 느끼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주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부, 아파트 보면 내부 구조가 내 맞느냐. 그걸 내적 쾌적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주변에 학교가 가까이 있느냐, 공원이 가까이 있느냐. 이건 외적 쾌적성이라고 하는데 쾌적성이 중요해요.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여러분 느끼는 만족이야. 그게 쾌적성인데 내적인 쾌적성도 있고 외적인 쾌적성인데 여러분 소득이 높을수록 쾌적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택 구호할 때 보면 옛날에 보면 애 없을 때는 통근 시간 이걸 고려 많이 하고 사무실. 애 생기면 이제 통근 시간은 이제 넘어갔어. 교육해야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환경들이. 그런 거일 때 쾌적성. 그리고 상업용은 점포로부터 뭐 해야 돼? 망하지는 않아야 되니까 매출이 최소 어느 정도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를 고려해야 돼? 이거는 수익성. 점포로부터 얻는 매상과 관련해서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돼? 생산비용은 적게 들어야 되고 제품을 생산한 걸 수송하는데 비용도 적게 들어야지.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생산성.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네요. 쾌적성, 수익성, 생산성. 이 지문은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이나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위치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럼 위치에서의 가치를 우리는 결정,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럼 위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용도,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용도 내지는 유용성. 그럼 주거용 부동산의 유용성, 입지 조건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죠. 뭐를 봐요. 주거용 부동산 하면 과거로부터 정통적으로 내려온 주거, 입지 사상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 그게 풍수지리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긴 들어봐야 되는데 과학일까요, 미신일까요? 미신일까요? 이게 보면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풍수지리설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말로는 펑슈이라고 합니다. 펑슈. 펑슈. 여러분, 미국에 들어갈 때 물어봐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큐페이 물어봐요. 직업 뭐입니까? 하면 나는 I'm 펑슈. 딱 하면 다시 봐.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식한 통과약. I'm 투리스트 하면 다시 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할까. 그런데 그게 다 잡아봐요. 그만큼 펑슈가 과학이야.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암 걸려서 미국 샌디에고 암센터가 있거든요. 가는데 샌디에고 암센터 세계에서 유명한 곳인데 거기 병상을 풍수지리설에 근거해서 병상을 해요. 눈, 장소 있잖아. 그것도 몸의 체질에 맞게.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무실 배치도 풍수에 맞게 배치를 하는데 그게 비싸요. 우리는 중국 국수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 중기업도 중요한 거야. 내가 이 주택에 살 때는 잘 나가고 괜찮았는데 이사를 할 때 몸도 안 좋고 감기도 잘 걸리고 몸이 좀 이상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우리 중기업은 가만히 있어. 얘기 들어보다가 딱 한 말이에요. 야, 그거 풍수지리상 안 좋습니다. 빨리 이사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안 좋으니까 여기 가서 가셔야 됩니다. 그럼 계약이 저절로 돼.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야. 그 풍수를 좀 배워야 돼. 그런데 문제는 공짜로 하는 강의들이 많거든, 공짜로. 그래서 옛날에 보면 풍수는 한의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꽤 상당히 있어요. 그런 걸 좀 배워야 돼. 공짜 강의가 많아요. 대학교도 그렇지만 EBS도, EBS도 만원조래나 과거에 유명한 강사가 강의했던 게 있어. 대한민국 한의, 그 사람 강의 꼭 들어야 돼. 한의학과는. EBS에서 옛날 녹화했는데 날라서 그때 녹화했을 때. 그런데 그 강의가 사상의학인데 그런 걸 딱 듣고 풍수하고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듣고 중개화번호에 활용을 해야 돼. 이거 위치가 안 좋고요. 여기 하면 당신은 일찍 죽고 돈을 잃어버린다 하면 탁 이렇게 사갑니다. 진짜예요. 운해서 하면 귀가 얇아. 그래서 갑니다. 이게 위치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다섯 번째는 우리가 배우셨던 자산. 부동산은 무슨 자산? 실물 자산. 요즘 문제가 많죠, 자산. 자산. 그리고 우리가 또 뭐죠? 생산 요소. 기업의 생산 활동을 한 공장 부지로서 제공하는 생산 요소. 그리고 우리 인간 생활의 편의를 위한 최종 상품으로서 뭐죠? 소비재인 상품. 콘도 미니엄으로 제공한다든지 주차장 용도로 제공한다든지. 이 얘기인데 이거에 관련된 부동산의 존재 가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내용을 받고 29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활동인데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인간, 여러분의 행위야. 고정된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위를 하는 게 부동산 활동인데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건 공적 주체의 활동이고 여러분 개인이나 건설업체, 민간에 의한 활동은 사적 주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인데 우리가 하나 용어 중에 제3섹터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럼 제3섹터는 공적 주체와 뭐가? 제3섹터. 제3섹터. 섹터는 부문이라고도 하는데 제3부문. 그런데 우리 섹터라는 글에 번역을 해요. 제3섹터는 공적 주체와 민간 주체가 서로 결합을 한 거예요. 공적 주체와 민간 주체가 서로 결합을 한. 둘 다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가끔 출제하는 게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나와요. 29페이지. 이 내용이 가끔 또 우리 출제를 하는데 그 내용은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